제가 또 게임을 설명해드리자면 딱 어떤 그룹의 노래가 나오면 초반만 딱 듣고 어? 뭐 어떤 선배님의 어떤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하 인트로만 듣고 근데 이제 말할 때 서로 팀 이름 그냥 팀 명을 먼저 얘기를 손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노래를 맞추면 됩니다 네 트루베리! 네 트루베리! 트루베리!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볼까요? 해보기 전에 맛보기로 한 번 맛보기로 미리 해보는 거구나 맛보기, 맛보기, 연습전 네 연습 게임 우리 이름 제리베리죠 제리베리, 블루베리 내 몸을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한 번 연습 게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베리! 제리베리! 제리베리가 빨랐어요! 제리베리가 빨랐어요! BTS 선배님의 다이나마이트 네!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아니 블루베리가 한 번이네 근데 이거 누가 먼저 있는 걸 약간 우리가 그래도 보고 좀 누가 먼저 있는지 그러면 오케이 공정성 공정성 네 네 그럼 공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뭔가 이제 이제 이것도 정해두세요 아 맞다 아 그러네 아 그런데요 10개 그럼 10개 과감하게 20개 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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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5개 20개 이번에도 20개 네 20개로 네 20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총 5문제 중에 3문제를 먼저 맞추는 팀이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스타트 오! 짠 글베리 아 이거 다 빨랐다 진짜 아 다 빨랐어 이승이 형이 빨라? 에? 진짜야? 안 돼 사실 채디 이베지 못 뚫어 나 글베리 팀이 있어도 빨라도 나왔네 내가 오케이 이승이 형 동물원을 동물원을 빠져나온 퓨마 어떤 선배님 TXT 선배님의 동물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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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나온 퓨마 동물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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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원 동물원 아 이거 맞아 세븐틴 선배님의 랩되는 바이드 오 멋있다 멋있다 아 지금 2대0이야 벌써 끝나게 됐다 벌써 끝나게 됐다 벌써 끝나게 됐다 제리 너무 빨라도 너무 빨라도 왜 봐 BTS 선배님의 아이돌 와 와 1, 2, 3, 1 손 바르기 제리 블루베리 제리 제리 블루베리 상대팀 인정하셨어요 아니요 나 안 하겠어 발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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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 거 까위 가위버 와 그러면 선우 다음에 제가 네 틀리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의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오 와 와 와 와 잠깐 여기 3문자마자 아니요 아니요 내 2에 마지막 3문자로 마지막 3문자로 넘기고 있어요 네 진짜 잘해 세븐틴 선배님의 히트 와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오케이 이번에도 저희가 샀다니 20개를 가져가자 티티 도대체 오 مس게忍 6 5